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기사가 많았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과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정보지 같은 데에 누구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무건이고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제가 최근에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강재원 의원은 지금 이미 거의 뭐 다 지금 다 알려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얘기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이도은 의원님. 홍준표 의원이 또 한 번 나섰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 미숙아로 보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어린애로 본다. 이게 두 사람의 갈등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제 윤석열 이준석 두 분이 싸우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기는 것 같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 출신이었으면 당을 장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의원이 어떻고 어떤 의원이 어떻고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면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정치 시작한 지도 6월 29일부터니까 뭐 네 달 정도밖에 안 되고 후보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당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을 잘 모르니까 당은 우리가 좀 그 접수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와 같은 사람을 뭐 친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비윤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비윤 쪽에 지금 보면은 뭐 김종인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선을 오늘로 구십팔일 앞두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제1야당이 그 일로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그 저기 권력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굉장히 큰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안 한다. 홍준표현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어요. 물론 뭐 이도니언님 이걸 즐긴다고 표현하셨는데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게시판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쪽은 당대표에서 끌어내리자.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완장질이 하늘을 찌른다. 뭐 원색적인 비난도 있고. 반면 언제까지 무능한 행보를 봐야 하나. 주변 관리도 이렇게 못하면서 국정은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지금 국민의회의 당원 게시판도 난리가 났는데 지도부로서도 여러 고민이 좀 깊으시겠어요. 저는 요즘 잠을 못 자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당원들은요. 사실은 다 연합되어 있어요. 마음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의도 정치권. 야당 내부에서만 이런 문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사실은 우리 당원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요. 과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셨든 과거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셨든 누구를 지지하셨든 이번에 지금 원팀이 돼서 윤석열 후보를 다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원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원팀인데 지금 여의도에 있는 지금 이 중앙당의 이 분위기만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시판을 보면 저희가 되게 참혹하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좀 안 돼요. 아마 다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결국은 뭐냐면 두 분이 빨리 푸셔야 돼요. 만나셔서 당대표를 어느 부분은 당대표 얘기를 듣고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사실 주인공은 후보예요. 그럼 그 후보를 더 빛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형, 동생. 저는 진짜 계속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데 그런 사이로 가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결국은 먼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이 게시판 부글부글한 거 말고도 강의 각 당 지역사무실 혹은 당협위원장실, 당대표 혹은 국민의힘 여의도에도 항의 전화 꽤 많이 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 핸드폰도 불이 나죠. 항의 전화 많이 옵니다. 걱정하는 전화예요. 항의라는 말보다는 이게 걱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부터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사람 갈등에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에 대해서 권성동 사무총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요? 저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저죠. 제가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가오겠어요? 하필 윤하동 의원은 언론 인터뷰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지영 의원은 후보 개최를 떠나겠다고 해서 지금 후보와 전혀 접촉도 안 하고. 어찌됐던 이준석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무를 거부하고, 자맹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윤핵관이 중간에 있다면 이거를 좀 없애야 된다. 일부 얘기했는데, 김병준 의원장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고, 찾아내면 축출할 것이다 라는 김재현 최고의 얘기까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상황이.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유독 특정 언론과만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정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윤핵관이라는 분의 메시지가, 사실 당내의 어떤 갈등을 조금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핵심 관계자라면, 유독 특정 언론 한 곳과만 계속 인터뷰를 할 리는 없거든요, 익명으로.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권성동 사무총장이 핵심 관계자라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한 곳하고만 이 익명의 윤핵관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겠는가? 어쩌면 실질적으로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핵심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침소봉대되어서 갈등을 과장시키는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책임 있는 분들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경선 시작 과정 지음부터도, 익명 인터뷰는 그게 어느 쪽이건 간에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자연채페롱 아니면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아니시죠? 저는 핵심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냥 관계자입니다. 글쎄요. 일단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수면으로 올라온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친박, 진박식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조된 측근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친륜, 진륜, 충성 경쟁에 뛰어들어 내가 선대위의 윤핵관이라는 듯 악위닥종하고 있습니다. 안윗된 굴뚝이에 연기가 날아야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문구리 산방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허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정치인권들, 이게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꽤 시끄럽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용도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줄서라는 자와 힘큐르는 자의 전쟁이다라는 표현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풍선들을 읽어보면 이번 기회에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인의 장막을 걷어내야 된다. 이제 윤석열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됐다. 본인이 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국민의힘의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또는 윤 후보 측근들과의 갈등 이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덮고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가 곪으면 곪을 대로 곪게 해서 터뜨려야 돼요. 지금 그게 터진 거죠. 그래야지 상처가 아물고 세 살이 나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갈등을 숨긴다고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일단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모실 뜻을 밝히고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 윤석열 후보 측에서 모실 마음도 없으면서 모시는 척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계 정리하는 게 좋고 이준석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달라요. 당원들이 선출한 그리고 국민들도 함께 선출한 대표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대표로서 당연직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도 충분히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미디어 홍보본부장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계속 지방 돌면서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물론 이제 아까 윤 후보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거 안 한다면 그 직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앞을 보면서 선거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